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년 국민의힘의 당사를 난입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진년 학생들 끌어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년 이 사람들이 난입해서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성친북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년 관계자들이 19일 9일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진년 관계자 7명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될 무렵이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난입해서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은 사퇴하라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이런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사 난입하고 당사 내 시위를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진년 사람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최근에 이토 히르부미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9세기 이토 히르부미 등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르부미가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그러나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워냈던 그런 설례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강성 친북단체 대진년 이 사람들이 국민의 당사의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난입하는 그 난입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다른 논란이 되자 성의원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성일종 의원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대진년 관계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시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고 성의원에 대한 충남 서산시 태안군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성일종 의원을 출당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사과, 공천 취소, 성의원 출당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셈입니다 성의원 본인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해달라 이랬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금 대진년 회원들에게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진년,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청년의 후신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어떤 주장들을 해왔느냐 김정은 연구 모임을 만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반미 시위를 주도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조와 용산 미군기지 등에 난입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진년 관계자 2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계자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학생인지 혹은 학생이 아닌지 그 여부부터 파악을 하려는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 친북단체, 국민의힘 당사가 뚫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뚫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체포한 사람들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보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뭔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런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